그 사람들한테는 악한 일, 사악한 일, 남들이 절대로 알아서 안 되는 은밀한 일들을 이렇게 아주 처리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다 알려지게 됐지 않습니까? 조금만 계시죠. 조금만 계십시오. 다 모든 문제를 은밀하게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불과 이제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가지고 많은 일들이 하늘 아래 이제 그야말로 백일 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성남관광공사 사장이었던 유병규 씨가 유동규 씨가 이제 1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작은 그런 어떤 사람의 말 그리고 어떤 사건의 칭우 같은 부분들을 좀 특별하게 예리하게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A라는 그런 문장을 발설을 했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느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그 A 문장에 실린 유동규 씨의 그런 심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민감하게 보거든요.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고 이재명 씨가 상당히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고 아주 큰일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모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척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척근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조금 홀대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 유동규 씨가 다 덮어 쓰고 그냥 가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냐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동규 씨가 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열게 됐는데 민주당 측 주장처럼 검찰의 회유가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을 연 겁니다. 사람이 고립된 상태에서 한 1년간 살면 심적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유동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이렇게 보면 경희대학교 제가 알기로는 성악과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이 좀 외관이 좀 이렇게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아치 세계는 잘 안 어울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했는데 역시 1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한 다음에 본인이 아주 크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몰고 올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리라고요? 제가 법정서 다 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세계 의리 없습니다. 그 세계는 오로지 양아치만 있을 뿐이고 그 세계 의리라는 게 없습니다. 의리 법정서 제가 다 풀겠습니다. 딴 거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이실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동규 씨의 입을 영원히 닫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위험이 많이 따르죠. 좋은 시절에야 모두가 다 형님 아우합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영원히 갈 수가 없고 특히 악한 일의 경우에는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사의로 총선을 다 덮고 대법관들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다 덮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제대로 먹고 사람이 생을 진지하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경박하게 행동하지 않고 가능하면 오른쪽에 서기 위해 가지고 올바른 쪽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좋은 시절에야 다 형님 아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시절이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절이 가고 나면 인간 군상들은 대체적으로 제각각 살 길을 찾게 마련이고 그게 이제 세상사의 이치죠. 그런데 양아치들은 참 안 박힙니다. 사람이. 그런데 본래 심성 자체가 양아치 세계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잠시 양아치 세계에 몸을 담았더라도 어떤 계기가 되면 완전히 양아치 세계하고 손을 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양아치처럼 생긴 사람들은 그건 영원히 양아치로 사는 거고 본래 그 사람이 심성이나 품성이 양아치하고 맞지 않는데 출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양아치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신문들은 그냥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이렇게 묘사했지만 저는 이 유동규라는 사람의 입에서 앞으로 터져 나오게 될 사실과 핵타와 진실이라는 문제에 전 국민이 아마 초미의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다 불게 되고 100일 하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다 도덕질한 놈들을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사에서 이러면 한 두세 명만 불러가지고 뭡니까? 그냥 댕기면 다 이실짓고 할 건데 그게 참 궁금합니다. 내일 일은 모르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도덕놈들이 어떻게 표를 훔쳐갔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일이 밝혀지겠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의리라고요? 이게 유동규 주장가 직접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인용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개는 그런 것 없습니다. 법정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기자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뭡니까? 유동규 씨가 소수의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나온 그야말로 쏭내입니다. 저는 검찰에 회유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측의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사실과 거짓이라는 것이 혼재가 돼가지고 생 자체도 그럴 겁니다. 공직 생활도 그렇지만 그 사람 인생 자체도 뭡니까? 거짓과 사실이 혼재되는 겁니다. 유동규를 코나로 밀어넣기 위해 가지고 검찰에 회유돼가지고 유동규가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냥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검찰에 회유된 적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용민주연건 부원장에게 지난해 대선 자금 명목으로 약 8억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이 20일 날 최소한 검찰에 회유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해서 구속을 연장하지 않는 대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본인이 기가 찼을 거 아닙니까? 저 동네 사람들은 어메와 사기와 기만과 거짓과 공작에 엄청나게 능한 것을 본인이 알았지만 본인 한계까지 여러분 그것을 덮어 씌울 줄은 몰랐겠죠. 그 성향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개 중에는 뭡니까? 개가 천선한 사람이 있겠지만 오랫동안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기와 기만의 자식들은 삐시의 자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품성과 유전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날 경기 안양시 모공트에서 조선일보와 일부 매체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심경 변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은 것이 있으면 제가 마땅히 치료해야 될 죄값을 치료겠지만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뭡니까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1년간 수감생활을 마치자마자 단신으로 여러분들 교도소문을 나선 사람이 10여 분 후에 공트에서 만나서 기자들에게 틀어놓은 그야말로 유동규란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본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문장이 그겁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려고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나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건 남자다운 거죠.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아닌 부분까지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본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본인이 뭐라고 판단 상황 판단했는가 하니까 저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 내한테 전부 다 그냥 죄를 덮어 씌우고 그냥 본인들은 빠져나갈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유동규 씨를 만나보지 않았지만 작가 생활이나 자서지나 편견을 제가 많이 이렇게 집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저변에 깔린 심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사관 정도는 아니겠지만 대단히 민감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질 것은 내가 지고 네가 질 것은 네가 지라는 겁니다. 내 안께 전부 덮어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그 유동규 씨가 틀어놓은 공터에서 출소하자마자 틀어놓은 말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문장이거든요. 다 덮어 쓸 수 없다 내가. 의리라고 이 세계에 의리 없다는 겁니다. 양아치 세계에 어떻게 의리가 있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유동규 씨가.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전부 다 내 안께 덮어 씌우면 절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그냥 내가 본 것 대로 그냥 그냥 진실을 말하겠다. 오래간만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접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서. 진실이라는 단어 사실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사실과 진실이라는 단어를 유동규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한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1년간 출소한 다음에 이 양반이 이렇게 심경을 틀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섭섭하고 감옥의 속이 상했던 왕입니다. 당신이 다 덮어서라 이렇게 문장으로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꼬락선이가 유동규 함께 다 책임을 떠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갔던 것 같다. 그래서 김문규도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핵심은 엄청나게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어째 인간들이 다 그러냐 이렇게 이제 유동규 씨가 작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여러분들 나온 정문정답이죠. 준비되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본 겁니다. 감옥에서 이 사람 1년 동안 생각을 참 많이 했구나. 그리고 사회과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 승학을 한 사람이고 그렇게 허우대가 좀 멀쩡하지 않습니까 폼이.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 세계에 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동규 씨가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로 봅니다.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여러분들 문을 지키는 소위 게이트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냥 사실과 진실을 털어놓기로 그렇게 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유동규 씨고 이번에 돈이 전달된 경로를 보게 되면 남욱 변호사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민영 변호사 출신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들도 변호사지 않습니까 남욱 씨도 변호사고 변호사들은 다 민첩하죠. 이게. 그러니 세 사람이 다 같이 불게 되면 뭡니까 뭘 가지고 변호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감옥에서 1년 동안 생각을 참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유동규 씨 입을 영원히 닿게 만드는 거다. 그거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모르죠. 그 사람들이야 뭐 선거부정도 막 저지르는 사람인데 뭐 영원히 입을 닿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어제 밤부터 여러분 오늘 새벽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이재명 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접한 거죠. 다 자기 따뜻은 뭡니까 구호 삶을 수가 있었고 했지만 이분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차원이 다르다고 보냐 유동규 씨가 아주 그냥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작심을 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출소하자마자 가진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반복